애니메이션 음식 덕후 유키입니다. 이런 큰일 났다! 아침 식사엔 죽이 최고입니다. 늦었다! 왜 안 깨웠어요? 장아찌 최고예요! 짱구역! 아엄... 아엄... 굿모닝! 아침은 생천국장 토스트에요. 아엄... 잘 먹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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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등어는? 다 먹어버리고 없어요. 저 그거 사주세요. 먹고 싶어요. 으흠... 저 지금 밥 먹어야 해서 바쁘거든요. 으흠... 으흠... 일찍 일어나니까 좋긴 좋네. 완성! 앙정냥... 열이 난다고요? 회사 땡땡이? 으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으흠... 자 완성! 앙정냥냥... 짠... 어? 장아찌네? 먹어볼까? 저도요! 저도! 음 맛있다! 음 맛있다! 햄버거 스테이크다! 새송이 버섯붓검이 맛있게 됐구나. 괜찮은데. 먹자 우리 집은 음식을 버리지 않는다. 맛있다. 사랑에 빠졌다고요. 자요 안주에요. 그건 그래요. 자요 식빵 그라탱이에요. 배고프죠? 점심은 크로코모슈를 만들어봤어요. 아빠 저녁 안 드시려나 봐요. 와 다 빵이다. 여보 이게 오늘 저녁이야? 요리에서 엄청 비싼 냄새가 난다. 그걸 먹어버리면 어떡해? 평범한 반찬들이다. 송이버섯 초코비가 아니라 실망이에요. 송이버섯 탕입니다. 맛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송이버섯을 집어서 먹습니다. 향기로운 송이버섯 밥. 석쇠 위에 놓고 숯불로 천천히 굽는 거야. 찢어서 라임을 살짝 짠 다음 간장을 뿌리고. 먹는 거야 어? 자 야호. 자요 양파랑 고등어. 오 바로 이거구나. 아 음. 음 닭튀김 정말. 여보 고등어 캔 안 먹어? 조금 불리더라고요. 와서 점심 식사하세요. 냉동 크로켓이랑 맛이 어울려요. 야호 단물이다. 우와. 파티다 파티. 자 맛있게 먹어. 음 이 맛이지. 역시 우리 엄마 요리는 맛있다. 만약에 오이나 가지가 열리면 이술이 누나랑 같이 요리해서 먹을까? 서로 나나먹으면 좋은 거야. 너무 매거지. 쑥쑥 자라서 희망이 된 거로구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희... 아 어억. 고등어 조림이네. 으음? 갑자기 응가가 마렵. 역시 저하고 통화 신자니까 carries요. 어흑 아빠가 없으니까 허전해요. 마트에서 산 걸 예쁘게 담은 거라고 문 eu.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흑투성이를 만들어와 가지고. 건방증 때문에 까먹으실걸요. 건방증이 아니라 건망증. 치즈랑 소시지 문어랑 새우랑. 나도 넣어야지 견과류랑 마시멜로. 잇차. 오. 어떤 거부터 먹을까 소시지부터? 네 좋아요. 엉. 음 암 액션 가면 먹어버려야겠다. 느끼해. 넌 역시 느끼해. 공기 좋은 데서 꾸꾸 과자 먹으니까 맛이 훨씬 좋아요. 봐 너하고 똑같아. 나 이렇게 안 생겼거든.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역시 집이 최고라니깐. 과자나 과자나. 아아. 어떤지 가서 한번 해볼까 엉. 집에서 쌀과자 가져왔어. 초콜릿 먹어. 아엉. 나는 벨기에 초콜릿. 아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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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먹을게요. 얘가 진짜 왜 이래. 시작합니다. 와아. 이번에는 더 높이 달려갑니다. 아엉. 우와 초코비다. 쭈욱. 쭈욱. 앙. 앙. 어차피 우린 적으나 많아 아뇨. 자 그럼 씨앗을 찾아볼까. 그럼 저도 오늘은 스페셜한 걸로. 벌써 돌아왔네. 얜 또 언제 들어왔대. 마시렴. 이거 마시고 경찰서에 데려가서 얘기해보자. 들켰나. 아이고. 음료수부터 마시고. 우와. 좋은 날엔 아이스 초코비죠. 아엉. 으아엉. 으아엉. 암. 나도 더블 아이스크림으로 먹을 걸. 주문하신 아이스크림입니다. 오우. 암. 일 년에 단 한 번 그녈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암. 오오오오오오.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멜론이랑 민트 초코야. 맛있는데 혼자 먹겠다문마. 언니 또 먹어. 어머 이것도 맛있다. 아엉. 아엉. 자 먹어버려. 우와. 과자가 굉장히 비싸 보이네요. 응. 정말 맛있다. 짠. 으아엉. 으아엉. 암. 오 맛있는데요. 짠. 암. 자가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식빵 속에 스며들어서 퍼지는 게 끝내주는데요. 팬케이크 만들었어요? 앙. 음. 자 얘들아 어서 먹어봐. 우와. 맛있게 생겼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아엉. 이거 아주 색다르고 맛있네. 음 맛있어요. 언니도 피자 드실라. 아엉. 자 별거 아니지만 하나씩 먹어. 아엉 맛있다. 이거 다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다들 고마워. 정말 고생 많았지. 아 참 케이크 다 뭉개졌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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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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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앙. 어제 선물 들어온 거예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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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도 맛있네 잘 먹겠습니다 설탕을 뿌려 놓고 우유를 부어주면 설탕을 뿌려 놓고 우유를 부어주면 설탕을 뿌려 놓고 우유를 부어주면 소금 먹지 않아 김소금 소금을 뿌려 놓고 우유를 부어주면 소금을 뿌려 놓고 우유를 부어주면 설탕을 뿌려 놓고 우유를 부어주면 설탕을 맛있어 하고 아 음 음 맛있다 아무튼 완성 아 음 으악 으악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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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거나 넣으라고 아까 말했잖아 자 버려진 기분이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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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짜지면 당신도 나한테 사과해야지 으음 편의점에서 파는 푸딩도 맛있다 푸딩만 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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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이나 맛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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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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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즈 하나 먹어 볼까 아 아 음 아 아 으음 음 마 예 으음 에 으음 으음